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52분이고요. 이현지 아나운서와 조금 전까지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호재 아닙니까? 네, 호재죠. 어떤 호재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된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알트가 계속 안 좋았는데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런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좀 고용비 애널리스트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뭐였습니까? 아, 저요. 열심히 차트 봤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말짱하죠? 네, 네. 말짱합니다. 네, 혹시 혀가 꼬이거나 하면은 저희 댓글에 찾아내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시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말이 꼬이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비트코인 할빙 카운트다운 4월, 아 4월이래. 나도 혀가 꼬이네. 4일하고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한다는 거는 이제 시세라든지 비트코인 자체에 어떤 영향을 좀 줍니까? 반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쇼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일단 공급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그런 게 단순하게 따지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더 투자자들이 보는 거는 과거의 글에 왔으니까 반감기가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현재 아나운서가 퇴장하니까 바로 40명이 쫙 빠졌어요. 방송하기 싫다. 네. 그래도 이현재 아나운서 많이 늘었다는. 많이 늘었죠. 방금 밖에서 보니까.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를 우리가 방송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때 반감기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또 이제 차트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이제 코인마켓 케이블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0.4에서 6%씩 조금 올랐습니다. 너무 미미해서 심지어 엊그저께는 이제 2,000, 3,000달러선이 공개됐던 이더리움이 오는데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솔라나.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솔라나 네트워크가 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달러를 올라섰던 솔라나가 130달러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다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는 차트로 나오겠죠. 비트코인 etf 미국의 펀딩 상황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펀드들의 유입액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끄트머리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꺾여 있잖아요. 유입액이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다. 이게 중동전쟁 요인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치도 방사삭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었던 4월 2주차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etf 유입액이 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는 etf의 지금 미국 etf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퍼센티지도 저저번주에 제가 이제 홍콩 가기 전에 확인했을 때 4.9% 넘었었는데 지금 4.85%로 빠진 상태고 조금 유입이 빠졌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l22님이 사회자가 너무 까칠하네요 라고 말씀해주신 시청자가 40명이 한 번에 빠지면 까칠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차트로 한번 만나보시죠.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인 제 이제 상승장의 시나리오는 5만 9천 달러는 지켜준다라는 관점이고 이거를 이탈하는 건 사실 그 상승장 안에서의 제 시나리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패턴 자체는 평행 채널 상승 평행 채널이 이어지고 있고 급락하면서도 1북 마감을 계속 이 위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 계속 괜찮은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할 수 없죠. 박스권 내에서 그냥 하단에 도달했던 거고 우리가 보던 그 조정했을 때의 그 시세 고대로 지금 6만 3천에서 5만 9천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5만 9천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건 시나리오에 없다. 오늘 말을 되게 잘 못하네요. 여기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5만 9천 달러를. 그런데 이제 5만 9천 달러 위에 6만 8백 달러 수준에서 반등을 보여줬고 이 채널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밑으로 하방 압력을 더 받아서 혹은 중동에서 지금 미사일이 또 터져서 진짜 전면전처럼 지상전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를까 현재로서 차트로 봤을 때는 5만 9천 선에서 6만 초반에 설정되어 있는 바닥이 튼튼하게 지금 다져져 있고 여기를 한 번 밟았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3천 달러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좀 무리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약간 매크로라든지 지정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홍콩 ETF라는 호재도 그렇게 가뿐하게 스킵한 걸 보면 조금 자체적인 내러티브의 힘이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죠. 계속 지지를 하다가 지지선에서 튕겨져서 올라가면서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죠. 지지선을 계속 밟는다는 건 여기를 밟고 매수 압력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상승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위에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만 우상형을 그리는 모양새는 일단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채널이라고 그러나요? 밑에 있는 노란색 이 선을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밟고 그 밑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그 힘은 아직 세진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도 올려가고 고점도 내려오면서 이러한 이제 수렴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늘 정도를 지켜보면 오늘 정도에 저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오늘 은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좀 터치를 하고 이 안에서 이 아래에서 일봉을 마감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양봉을 세우면서 이 위에서 다시 마감을 해주면 그러면 저는 좀 조만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때는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도 흐름이 보이고 위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를 향해서 가는 어떤 모습들을 추정을 하면서 차트와 이제 가격대의 향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외의 요인들을 설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네요. 이게 지금 저희 눈이 상승에 좀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올라가는 흐름이 보일 수가 있었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반등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보니까 상승할 것 같지가 않다.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좀 개미들을 좀 털어낼 거라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는 거는 알트코인에는 소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충분히 좀 개미들도 털어내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포심, 공포감 이런 것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이제 막 정체되는 흐름이 더 이어진다면 더 공포감이 좀 극대화될 거고 개미들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겠다. 기간 조정으로 개미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야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알트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손박힘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엊그저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가격대는 물론 알트의 흔들림보다야 비트코인이 이만큼밖에 안 움직여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도미넌스 덕분인지 혹은 도미넌스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힘을 못 쓴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보다는 투자를 크립토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고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하면 또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강기가 이제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이 6만 달러 밑으로 안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신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그 정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만 나왔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현재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패턴도 지난 몇 주간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고 다만 이번에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고 환율이 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또 오르고 있고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였던 금주 어제 저녁에는 오늘 아침이었네요. 1390원을 뚫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외부 요인들이 비트코인 시장이 아무리 견조하다 하더라도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반감기라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홍콩 ETF의 호재를 잠식한 것은 좀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 실수유가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시가 된 건 아니니까. 그게 발표만 했을 뿐이니까요. 네. 출시되고 나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독일과 캐나다에서도 사실 앞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지만 미국만큼 파급력이 없었던 걸 봐서는 미국의 이제 그 돈의 파워가 확실히 세긴 세구나. 아까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를 통해서도 이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끝에서 꺾여 내려간 거에 따라 비트코인이 우하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힘이 여전히 센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리를 좀 하자면 비트코인이 5만 9천에서 6만 달러 초반 중 초반에서 그 이하를 이제 뚫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 수준의 시세 6만 3천 6만 2천 정도에서 버틸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붕을 보시면 저희가 리테스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선을 지금 리테스트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리테스트가 아니고 이건 하락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그냥 리테스트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돌파했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테스트 테스트 평생 하다가 끝나겠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뭐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바라는 분이 뭐 거꾸로 이제 옵션 거신 분들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중동의 평화를 이라는 분이 브라이언 리 님이 말씀 주셨고요. 맞아요.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이제 그거 이겨내는 자산이 얼마 없죠. 네. 그리고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금이라 그래서 금과 같은 네러티브로 안전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평가받는 비트코인이 흔들린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영국의 문제라든지 중남미에서의 이제 각광 받아서 그게 이제 안전 자산으로 생겨난 것들은 그 문제가 되거나 비트코인의 상승 요인이 됐던 나라의 기원을 좀 봐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상태로 활용이 되고 있었던지가 사실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이 두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네러티브는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러시아에서 계좌 동결되니까 비트코인을 대체제로 찾았던 접근성 있는 수단이 됐던 것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나 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양상에서는 그런 거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이 현물로서 각광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도주님께서 고영빈님 월봉하면 월봉 한번 보시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은봉 길이가 좀 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과정이거든요. 월봉에서도 보면. 차라리 지금 4월달이 은봉으로 마감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다음 상승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구간만 안 깨지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차트를 매일 루틴하게 사실 저는 줄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일봉과 월봉 물론 일봉 마감이 상대 중이라고 항상 강조하시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는 보시는 분들만 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뒤에 꼬리가 내려왔을 때 그 길이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서 도주님께서는 좀 걱정을 하시는데 고영빈 애널리스트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오히려 뭐랄까 턴 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보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턴 들어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좀 빠지고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에서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되고 계속 거래 중단되고 이런 장세 끝나고 방송하면 난리 나거든요. 다 침체되어 있고 거의 죽어요. 울습니다. 연구원분들도 할 말이 없고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전반적으로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침체되어 있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브라이언 리 님이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이더리움이 현재 0.63% 1시간 동안 올랐습니다만 24시간 기준으로 1.58%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3천 달러 턱걸이에서 이제 3,100달러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우리가 알던 작년 하반기에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하락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좀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좀 아니었고 그래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지지선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2,800달러 밑에 이 매물대를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패턴 하단부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이제 반전한 멘트들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이더리움이 물론 지금 트위터라든지 텔레그램들을 보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코멘트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는 다른 분들도. 고용부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려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그 자금들이 좀 다르게 분배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급락을 했는데도 도미넌스가 계속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좀 알트코인의 자금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낫지 않을까 기대 수익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약간의 회복장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이 재미있게 또 이제 액수상으로는 더 크게 오르겠지만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의 회복 탄력성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보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자금을 엄청나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조금만 빠져도 에트코인들은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저는 보이는 것 같아서 에트코인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 이제 천하제일 비트코인 매수대회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홍콩에서 홍콩에 진출해서 홍콩에서 ETF를 출시하는 운영사들 자산 운영사들 혹은 증권사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존의 초대형 자산 운영사들이 이제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는 분명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반감기가 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승장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춤할 때 오히려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흐름이 좀 더 촉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게 어제 조금 모양새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해요. 앞에 제가 빌드업을 홍콩과 미국을 한 게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오히려 또 도미너스만 겁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만 그럼 알트코인은 예전과 같은 불장을 못 만날 것이다는 이제 시장 일부의 전망이 맞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저도 이거를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항상 이러한 패턴이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장 직전에 전구점을 돌파하고 항상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급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반토막 나고 그때 이제 저점부터 자금이 좀 분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패턴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대로 갈 거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5만 9천 달러는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5만 9천 달러가 깨지면 그때 이제 다른 대응을 해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상승 패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일단은 알트에게도 비트코인 5만 9천 달러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가격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럼 지금 3,095달러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가 뭐 한 월급 한 반 정도를 들여갖고 지금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 당장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순차적으로 쩌리 말씀하시듯이 상황을 봐서 DCA 하듯이 좀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이제 좀 강하게 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지선 자체가 좀 많이 퍼센티지가 좀 커요. 여기서 저점까지만 내려와도 8%가 이 구간 변동성 안에서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겠지만 구간 자체로 보면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자체는 이제 저점이 상당히 내려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분할해서 매수해서 그 다음에 상승장을 해서 수익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고 빠르게 이더리움 알트코인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기 애매한 타이밍이고 그리고 빠지지 않을 걸로 전망된다는 수준에서 알트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박스권이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그냥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냐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말을 못하거든요. 아직 지지선이 깨진 것도 아니고 전과 다른 구간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구간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변화가 사실은 없지만 숫자라든지 가격대 그리고 너무 행보를 며칠째 하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대응을 좀 요망하는 바이다라는 정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갈 텐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솔라나 가지신 분들이 수익률 창출에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50달러 밑으로 쭉쭉 빠지면서 일주일 동안 23.4%가 빠졌어요. 와 많이 빠졌네요. 물론 자체적인 네트워크 장애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고치고 있다고 하는데 솔라나가 200달러 넘었었거든요. 불과 3주 전에. 그러면은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137로 물러난 것은 다시 저항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냐. 요거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승재님도 나와서 계속 중요하게 보셨던 가격대가 140달러 좀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를 많이 보셨고 저도 그랬고 그거 뚫으면은 쭉 올라간다고 해서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고 그 지지선을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2탄하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는 흐름 중에 나오는 조정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상승장에 오히려 과열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급하고 더 빠르게 나와요. 더 무섭게? 무섭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과열되어 있던 거를 청산시키면서 한 번에 패닉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나오는 하락이 좀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런 하락이 그냥 발생한 거고 지금 뭐 지지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숫자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3% 일주일 동안 빠졌고 그 전까지 합치면 지금 200에서 130 중반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한 30% 빠진 것 같아요. 35% 빠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공포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나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시죠. 솔라나의 차트는 굉장히 정직하다. 지금 말 그대로 140달러 때의 이제 저항 구간 그리고 조정 구간이 정확히 현재도 거기서 지금 이걸 지지할 것이냐 빠질 것이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 표현이 맞나요? 네. 보여주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가 빠질 거였으면 더 천천히 하락하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왔을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못 깼잖아요. 얘는 별로 빠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입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별로 빠질, 크게 빠질 차트는 아닌 것 같다. 현재 13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3주 전에, 불과 보름 전에 200달러 근처를 오고 갔던 솔라나 뭐 지금 매수해서 그 근처를 예를 들어 약간의 회복세만 와도 솔라나는 튈 것 같거든요. 그 느낌에는 뭐 그냥 상상이지만 그랬을 때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을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것은 솔라나가 장애, 네트워크 장애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마 얘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가파르게 오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락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 숏매집을 했다는 걸로 보여요. 저는 공매도를 매집한 세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좀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 아래에서 다시 상승 패턴을 만들고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라간다고 해도 이 구간까지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에 달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5만 9천 달러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솔라나는 140을 테스트하고 올라설 때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는 외부적인 요인, 비트코인의 침체, 스스로의 네트워크 장애, 이 3요소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구간을 사수를 하면, 140을 사수를 하면 괜찮은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솔라나가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솔라나 자체의 생태계가 이더리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체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비정기적이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 든다. 솔라나 싸가폰 사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구매자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고영빈 애널리스트의 래퍼럴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빈님이 솔라나가 말게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라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솔라나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 무려 176분이나 계시는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보고 있는데 리플 보고 나서 저희가 오늘 추천 주목하는 코인은 오늘 없어요. 그래서 리플 이후에 XRP 보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거를 한두 개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보고자 하는 코인들 남겨주시면 오늘 한두 개 정도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미음님께서 폴카닷 좀 봐달라. 엊그저께 저저번주였죠? 폴카닷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 아마 AS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고 XRP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XRP가 코인마켓캡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분명 XRP는 자신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했지만 숫자는 실망스럽네요. 일주일 동안 19.9%, 20% 빠졌고요. 지금 가격은 0.5달러 밑에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상승을 못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선에 대한 지지선을 아래로 좀 끌어내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테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플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여기를 지지해주면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플은 항상 그래요. 그 시장의 중간 타이밍에 오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끝물에 오르거나 아니면 첫 시작 때 오르거나 하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얘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시작을 할지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얘가 먼저 시작을 할지 아니면 먼저 시작을 또 못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또 기다가 상승장 끝물에나 또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이 끝이나 시작에 오른다지 희망고문 엄청나게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밟고 얘가 만들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타이밍을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승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런 데를 뚫어주고 여기를 지지할 때 아 더 올라가겠다 이게 되는 건데 그냥 계속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알기는 힘든 것 같고 그런데 구간 자체로 보면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건 아니다. 지지를 충분히 잘하면서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송수 제널리스트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해봄직한 차트라고 했지만 물론 시세는 좀 빠졌습니다만 차트로는 지금 역시 밟아야 될 구간을 잘 들여밟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타이밍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오를 가능성은 있는 그런 차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상승이긴 한데 작년에 있던 상승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 이때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를 즉각적으로 리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선을 아래까지 내려오게 한 다음에 그때 가격을 좀 많이 빼면서 리테스트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패턴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가격적으로 길게 빼면서 하락 추세선을 하방으로 내린 다음에 그때 또 다시 리테스트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거의 상승 패턴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XRP가 이제 애증의 코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1달러, 2달러 할 때부터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0.5달러 위아래로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차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차트는 맞다라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선뜻 이제 차트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좀 모아가면서 타이밍으로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면. 근데 XRP는 또 이게 좀... 저도... 이런 애들은 올라간 걸 보고 뒤늦게 사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 강하게 가는 종목이지만 상승 흐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0.9달러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 0.73달러 여기를 돌파했을 때 지지받는 걸 보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 좋습니다. 일단은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하자면 현재 추세 자체는 이제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언제 바로 튀어 오를 수 있는 차트를 보여주는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을 탔을 때 좀 탑승을 뒤늦게 해도 입장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올라갈 때는 또 퍼포먼스는 확실한 친구니까 그게 문제죠. 얼마나 언제 어떻게 외우를지 그걸 모른다는 게 참 문제고 또 한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4월 중에 DC와 리플 랩스 간의 본심 본재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합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소식이 5월이나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기 전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7월에 작년 7월에 터졌던 것처럼 뭐 하나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뉴스 한 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소나타77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 번씩 계속 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매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 좀 어려운 장세 속에서 체크를 좀 했는데 그래서 주목하는 코인은 좀 보기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장세가 선란하기 때문에 홀수 노름을 타고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선이 지금 전부 빨간색으로 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AS로 가자고 해서 먼저 폴카닷 한 번 보겠습니다. 폴카닷이 중국에 제가 홍콩에 갔더니 폴카닷 부스도 꽤나 크게 또 이제 부활의 시노탄을 또 땡기기 위해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카다 차트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 좋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고 여기를 좀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깨고 내려오고 이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리테스트는 발생하니까 리테스트를 하고 급락한 모습인데 여기가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깨지면서 단기적인 상승 패턴은 끝났었다고 봐야 돼요. 이 단기적으로 중요했던 자리는 깨진 거니까 막고 내려온 거고 이제 여기가 최종적인 중요한 지지선이 된 거죠. 네. 이제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폴카닷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깨지면 하락장은 아니다.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인 거고 깨지지 않으면 네. 깨지지 않으면 폴카닷 기준에서 하락장은 아닌 거고 충분히 얘도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헤드앤슐더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막고 내려오는 게 원래 패턴인데 이걸 잘 속여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흐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폴카닷은 뭐 여전히 홀딩 중이시라면 여전히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러면은 폴카닷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했을 때는 지금 좀 하락 추세인데 일단 지지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타이밍에 와 있고요. 지금 그 선에 와 있는데 지금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까? 네. 지금은 사실 매수 말고는 매도로는 포지션을 가져가기는 힘든 구간이고 얘는 이게 만약에 깨지더라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와서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포지션 대응을 좀 하시면 되고 이때까지는 아직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내리티브를 들어보고 싶지만 뭐 다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폴카닷을 AES를 해드렸는데 주목하자고 했는데 일단 떨어진 것은 뭐 심적으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AES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밈코인 같은 거 한번 얘기했다가 AES가 안 되거든요. 밈코인은 차트가 제 맘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폴카닷같이 어찌 됐든 히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폴카닷 한번 말씀 주셨고 도지는 하도 많이 봐갖고 오늘은 좀 패스할게요. 그리고 리이님 남겨주신 온돌리지가 뭡니까? 온돌리지 온톨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톨로지? 온톨로지 온톨로지가 이번 홍콩 ETF의 수혜주로 꼽혔던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오랑 온톨로지가 상당히 어제 순간적으로 올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온톨로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급등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다 빼는 그림이거든요.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다 이제 네오나 온톨로지 중국산 이런 중국코인인데 얘네가 이제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구간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좀 다시 뚫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이탈했잖아요. 막고 또 내려온 거고 어제 또 막고 내려온 거고 아까 이제 솔라나 말씀드렸을 때처럼 여기서 이제 좀 행보를 이어가다가 돌파를 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급하게 엄청 좋겠다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발길이 좀 멀군요. 온톨로지는. 그러니까 다른 코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냥 특별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호재성 뉴스를 통해서 이제 중국 이른바 중국산 코인들 뭐 이름이 중국산 코인이지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뭐 이런 코인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빔을 막긴 했는데 이제 홍콩 ETF 호재 자체가 증발이 되다 보니까 크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는 되지 못했고 하지만 위치 자체는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지금 위에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지를 좀 거기 가기까지 좀 더 대기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솔라나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공통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깔끔하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뭐 볼까요? 아칸이라는 것도 있고 폴리곤이 있는데 팽은 이제 밈코인이라 저희가 밈코인은 누적된 데이터라든지 차트가 없어서 참 보기가 힘들어서 조금 다음에 좀 누적이 되면 보고요. 아칸과 폴리곤이 폴리곤은 뭐 저도 당연히 알고 아칸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칸 한번 볼까요? 아칸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 누적 기록이 없어서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면 얘도 정확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계속 양봉만 나오다가 은봉이 하나 딱 떨어진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상승할 때도 브레이크가 걸렸듯이 하락할 때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자리거든요. 좋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고 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테스트할 자리가 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좀 변동폭이 심하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으로는 1.4달러가 지지 라인이고 위로는 한 2.2달러. 이 구간에서 충분히 좀 크게 흔들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비트의 무빙이라든지 대외적인 악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점도 하방으로 더 뚫릴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 주시고요.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과 위에 있는 저항선 사이에서 봤을 때는 1.4달러에서 2.2달러. 정도 사이에서 오고 가는데 상방을 뚫게 되면 조금 가능성은 있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얘는 4달러에서 1.5달러가 됩니다. 4달러에서 2.5요? 그거는 대비 많이 큰데? 많이 좀 빠졌었네요. 레인지가 상당히 큰. 이름이 약함이라서 배트맨하고 관련이 있나 싶기도 한데 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아무튼 차트로는 현재는 가능성은 좀 기다려 보시라. 그래서 저항선을 뚫을 때까지 무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캄 진짜 배트맨 관련인가? 아캄 나이트 이런 게임도 있고 아캄시... 뭐지? 있잖아요. 아캄이 그 뭐... 온체인 리서치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I don't know. 깔끔하게 진짜 찐막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죠. 빅케! 빅케 가시죠. 빅케하고 저희도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케... 빅케 요청하신 치토스님. 저희가 지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케 코인 캐시 추위가 상당히 주목이 됐던 4월 초반이었고요. 지금 바다표범님이 아스타 네트워크 요청하셨는데 아스타 네트워크 저희가 저번에도 봤는데 특히 국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스타 네트워크가 이름값에 비해서 차트를 많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아스타는 한 주 정도만 더 받다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DK EVM 호환 네트워크를 발표해서 아스타가 또 주목을 받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아스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그 전에 한번 봐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정고점까지 가기에는 여기에 너무 큰 저항이 있고 여기를 돌파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행보 기간을 좀 만들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기간에 더 크게 빠질 가능성보다는 계속 좀 행보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진짜 짧게 찐막으로 보여주시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저는 궁금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무빙이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알트 무빙이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의 그런 추세와는 별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생각해야죠. 같이 생각해야죠. 저는 크립토 시장이 어느 시장보다도 탑다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좋은 흐름일 때 알트코인을 저는 절대 산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안 좋아 보일 때. 그러니까 무조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얘네 이제 비케나 중국 코인들은 지금 어제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그 재료를 만나면서 그 타이밍에 못 올라가면 진짜 끝물까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상승률이 높아서 뭔가 변화나 싶은 생각을 갖는 분도 계셨겠지만 결국에 의미 있는 흐름 자체의 무빙이 아니었다. 그냥 계속 움직이는 모습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케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주목을 또 4월 초반에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캐시도 함께 보시고 무빙은 좀 알트에 가까우나 확실히 내러티브는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표범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타 네트워크는 한 주 정도 저희가 차트를 누적한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진행한 오늘 리포트 라이브 고용빈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벤트도 두 차례 했는데 성과가 좀 좋았습니까? 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블록미디어의 힘이 또 할 생각 없어요? 저희는 뭐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 있죠. 결정권이 없으니까 없는 얘기도 안 하는 거 봐. 알겠습니다. AM 매니지먼트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리포트를 이제 매주 혹은 이제 호회도 발간하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보셔도 뭐죠? 무슨 그냥 쿠폰이 있긴 있잖아요. 네. 한 달 그러니까 신규 구독자에 한해서 한 달 무료 쿠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새로 가입하시면 한 달 정도 넷플릭스처럼 네. 공짜로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4월 16일이잖아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제가 2014년에 아침에 9시부터 특보를 이제 방송국에서 진행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쟁의 문제도 되긴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단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좀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오고 뭐 국제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하는데 안전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를 꼭 되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AM 리포트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